할렐루야 10월 24일 수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속 약속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역사를 하실 때 다른 말로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에게 이익이 가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가는 것을 우선시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에게 이익이 가고 유익이 가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위해서 항상 약속을 할 것입니다.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너무 낮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 알았어 약속을 하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하나를 달려있지만 부모는 두 개 세 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더 가치를 알고 감격 감사를 하던가요 만족을 하던가요 어때요 만족하지 않죠 처음에는 으아악 으아악 그러지만 좀 지나면 만족하지 않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인도합니다. 세례야는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로마의 속곡이 되었고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부터 압박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로마가 로마의 속곡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신다 하셨고 축복을 주신다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속곡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어려움에 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세례야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기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기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둥만께 말씀을 받아버린 겁니다. 내가 간다. 내가 역사하리라. 너의 땅을 축복하리라. 생생하게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리라.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내가 그를 보내리라. 라는 응답을 장악하게 받게 됩니다. 깜짝 놀라버리죠. 그럼 그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하였습니다. 그의 머리에 비둘기 내리잖아. 비둘기가 우르르 내리잖아. 그처럼 성령이 그렇게 내린다.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가 너희들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성령이 그렇게 내려온다.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세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하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리다. 왜? 세례하는 힘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킬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기약이 여기며 그를 지킬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세례안을 뽑으셨고 세례안에게 하느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세례안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때뿐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야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때, 두때, 반때를 넘겨야 하는데 1년은 기머거리 그리고 또 1년은 벙어리 그리고 또 1년은 봉사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안전병이 그렇게 살아갔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말며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며 자신이 원하는 걸 듣고 싶은 비판과 악평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은 그 길을 닫았어야 하며 그리고 안전병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듯이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벗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와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늘은 약속을 지켰는데 세례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세례와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을 것이며 실족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의 역사가 그를 통한 역사가 이렇게 커질 줄 알았더라면 진짜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인류가 듣고 아멘하며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울려 퍼질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이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하늘이 더 이상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늘은 재림의 역사를 다시금 약속하시는데 그 누구도 인권침해를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목숨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막고 방해하며 테러할 수 없는 때에 맞춰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하늘은 이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울고 불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하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시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지만 재림의 때는 재림의 때는 더욱 더욱 더하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는 만큼 마음을 가지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땅이 어딜까 어느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재림의 비밀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 오시면 불로 심판하실까 이 땅이 타락했는데 기독교가 죽었고 교회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자기 눈에 보기에는 타락을 했고 부패되었지만 하늘을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더 부패되었고 더 악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악했습니다 지금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은 예전에는 더 많았으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궁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제 사건이 차고 넘쳤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보호하며 의학이 우리를 보호하며 학문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축복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귀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전부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하실 수 없을 만큼 축복을 하셨고 우리 개개인에게 때에 맞게끔 약속과 은혜를 내리시고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새벽도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여문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때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그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축복이 아마 어떤 축복인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전세계로 번져갈 줄 알았더라면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그렇게 역사를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아마 잘했겠죠 세례야 그리고 사도바오 이 두 사람이 빨리 마음을 먹었더라면 보다 더 빨리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역사를 받아들였더라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달라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람에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늘의 역사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반드시 역사를 감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시대 너무나 귀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현재 자신에게 임하는 축복과 사랑 그것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하늘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왔으니 그 약속을 꼭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 주간입니다 세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깨달음을 넣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며 하나님께 매달린 세례안 그러나 막상 하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그 뿐입니까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라는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은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기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